완전 힘든데 완전 힘든데 그럼 I like it 해도 돼요? 해도 돼요? 네요 주세요 미션이 멋있어 하나 이거? 너무 저희가 사실 이게 예정이 없던 거라서 맞아요 갑자기 아냐아냐아냐 I like it 좋아요 여러분 이제 곧 설인데 뭐하세요? 어? 집 가요? 집에 있어요 저 집에 있어야죠 집에 있어야죠 떡국 드세요 떡국 네? 나이 먹으라는 거냐고요? 아니에요 아 나이는 먹었죠 먹었죠 다같이 나이 아니 앤비 안했거든요 너희 장난도 안 받아줬잖아 저는 진지한 사람이에요 언니의 총을 들고 있는 너들이 장난을 칠 수 있지? 언니 총이 장난이에요? 엥? 지니 비니에서 비니라는 거 아니요 잘못했어요 진지하지가 네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라이킷을 라이킷을 보여드릴 건데 맛보기로 1절까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헤어지기 아쉽지만 곧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이 되죠? 슬프지만 근데 저희 활동 이제 시작이니까 자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원래 첫 주차 때 되게 피곤하잖아요 근데 우리 되게 오! 거의 한순도 잘 못 자는데 재밌어요 저 저 저 저 저 저